자 우리 LS머티리얼즈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차석필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진짜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요. 자 제가 수익보기 오늘도 도와드릴 겁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우리 LS머티리얼즈 주주님들 그리고 저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화이팅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우리 LS머티리얼즈 주주님들과 그리고 저 차석필 사이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주님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도 이 3% 3% TV 자료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만든 자료는 당연히 아니고요. 유명 경제방송 3% TV라는 방송에서 오늘 새벽에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 항상 제가 최신화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대박 내용입니다. 자 뭐예요? 엔비디아 목표가 수정됐습니다. 상향됐어요. 이제 우리 LS머티리얼즈와 엔비디아의 주가 연동관계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엔비디아가 상승하면 따라서 우리의 LS머티리얼즈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거죠. 물론 100%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지만 평소보다 더 수급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당연히. 그리고 LS머티리얼즈 자체 테마 움직임에 대해서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아직 테마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이거죠. 엔비디아가 어제 10% 가까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LS머티리얼즈도 갭 상승 시작하면서 좋은 상승을 한번 보여주었다. 아직 우리 LS머티리얼즈 테마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다음 분기 매출 전망도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 각도의 하락이 거의 없이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의 끝까지 우리가 몰고 가야 한다. LS머티리얼즈도 굉장히 좋은 수급을 많이 받고 있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우리가 매도 없이 매도 없이 계속해서 들고 와야 한다. 앞으로도 좋은 상승 무조건 보여줄 것이 어떻게요? 당연하다. 한국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자주 올라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국내 시장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번에 팍 상가를 달성하고 조금 시들시들 하다가 다시 한 번 상가로 급등을 시키고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며칠 주가가 조금 시들시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주가 움직임이 가장 적다고 볼 수 있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더욱더 우리 주주님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았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망도 알려드리고 어디서 매수 매도해야 할지도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AI 관련 뉴스 굉장히 또 LS머티리얼즈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AI 뉴스급하고 계약까지 5년 계약 체결을 했고요. 점점 오픈 AI가 시가총액을 증가시키고 있다. 계속해서 이 AI의 발전이 증가하고 있고 발전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와 전력 관련해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 LS머티리얼즈는 좋은 상승을 앞으로도 보여줄 것이 너무나도 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 도움되고 있으시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구리 가격이 급등하는 동시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기차의 수요 자체는 둔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전기차 관련 주주님들에겐 지금 당장은 좋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우리 LS머티리얼즈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 관련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울트라 커페스터, EUC. 하지만 우리 LS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전기차 관리에서 들어오던 어마무시한 수급이 이제는 이러한 전력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로 싸그리 모이고 있다. LS머티리얼즈는 전혀 타격이 없고 오히려 수급이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수급이라는 게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은 강력한 수급을 받던 테마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들어가던 이러한 수급이 이제 다른 이슈 테마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전력 그리고 전선 AI 관련주이고 우리 전력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구리의 수요 그리고 AI의 수요일에서 더욱더 큰 수요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AI 관련 그리고 전력 관련주 테마가 좋은 수급을 받을수록 우리 전력 관련주 테마의 대장애로 볼 수 있는 LS머티리얼즈는 좋은 수급을 더욱더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LS머티리얼즈의 이 주가 전망 자체가 매우 매우 좋은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을 한번 받을 때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지금까지 도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주세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LS머티리얼즈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해드렸던 거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현재 시각 7시 53분, 54분이 거의 다 됐는데 오늘도 굉장히 방송을 찍혔어요. 자 이유는 오늘도 전해드릴 소식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어제 미국도 증시 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LS머티리얼즈 자체 수급이 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가격 자체는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자 그러면 어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LS머티리얼즈 자체는 또 어떤 수급이 있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일단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셔서 수익 보실 분들은 꼭 보셔야 된다. 오늘 주가 상승한 날이니까 아침에 시초가부터 수익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수급적인... 자 제가 장 시작 전에 분명 오늘 상승한다고 미리 라이브 방송 켜서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장 시장 갭 상승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주가 상승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제가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할지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드렸고요. 저랑 같이 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고 덤으로 수익도 좀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라이브 방송 켜면서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공부도 해보고 싶고 수익도 얻어보고 싶고 그리고 LS 머티러지 관련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는 빠른 정보도 빠르게 좀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까지 따로 오픈을 해둘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LS 혹은 LS 하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제가 보통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는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있으니까요. 그때 참가하셔서 저랑 같이 매매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아침에 바쁘신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방송 볼 시간까지는 없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러한 문의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문자로도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매수 시점 그리고 매도 시점도 제가 꾸준히 제가 하는 매매 타이밍에서 문자로 한 통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받고 싶으신 분들도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LS 혹은 그냥 LS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아침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 구독자님들이 많아지셨어요. 최근엔 이렇게 구독자 847분까지 올라오셨는데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 많아지셨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면서 저도 똑같이 같은 자리에서 거래하시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매매하면서 제가 사용하는 증권세에서는 나름 그래도 1% 안쪽으로는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4월달 기준으로도 상위 1% 안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달도 5월달 기준으로는 2%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살짝 제 자랑 아닌 자랑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대응 전략도 제가 따로 PPT로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전력 쇼퍼 사이클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주식까지 하나 알아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응 전략도 제가 따로 필요하신 분들께는 보내드릴 거예요. 자 차트를 조금 보여드리자면 과거에는 이러한 세종 메디칼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세종 메디칼 차트예요. 근데 이게 좋은 주식은 아니었어요. 좋은 기업은 아니었는데 이 가치를 떠나서 차트만 제가 조금 보여드리자면 1차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집이 들어오는 매집을 보여줬고 이후의 하락 과정에서도 매집봉을 꾸준히 보여주면서 말 그대로 물량을 세력들이 모아가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의 매집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들은 굉장히 큰 가격이 향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매집이 끝난 후에 당연히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이번에 LS 머트리얼즈와 그리고 전력 슈퍼사이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가 알려드릴 이 종목도 이 종목의 차트가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세종 메디칼의 차트와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다. 공격적인 매집봉 흔적을 너무나도 보여줬고요. 하락형 매집을 보여줌과 동시에 거래량도 굉장히 깔끔하게 터뜨려주면서 상승할 준비를 현재 이미 끝마쳤다. 이미 상승은 살짝씩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게다가 지금 시기가 또 어때요? 미국 시장도 계속해서 신고가 만들어주면서 수급도 굉장히 풍부한 자리이고 전력 슈퍼사이클 시기와도 겹치고 AI 테마도 완전히 이슈에다가 수급 자체가 정말로 많이 들어와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무조건 큰 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진짜로 종목들 많이 발굴해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볼 수 있게 도와드리잖아요. 이번에도 꼭 좋은 수익 많이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이 종목 이름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공식적으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우리 기존 구독자님들에게는 조금 죄송스러운 상황이라서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도움드리기 위해서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ppt 자료 분명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에리스 머티러에서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드시점은 보내드리지만 조금이라도 불안하셔서 이러한 대응 전략이라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대응 전략도 보내드릴게요. 같은 번호로 문자 대응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는 대신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이 매집주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정말로 많이 해드립니다. 오늘 자 매집주 현재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진짜로 좀 중요하다 보일 수 있죠.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시작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셔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 4094 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